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위에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위에서 11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위에서 11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틀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업을 점령할 것이오.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미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미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오. 무르크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오.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합과 안몬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국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오.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역사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구약 중간에 400년 역사를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는 침묵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다 말씀하신 것이죠. 1절 말씀에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는 내가는 구장 말씀에서 새 일의 환상을 알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 10장과 연결되어서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라는 이야기죠. 이 미가엘 천사를 도와 강하게 한 일로 인하여서 다리오 원년 고레스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원년이라는 표현은 고레스 원년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좀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사들끼리 서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사가 악한 천사와 함께 싸우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하늘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시는 총지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기도로서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경영하시는지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11장 말씀에는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이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후 페르시아라고 불리게 되는 엄청난 제국이 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는 세 왕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와 캄비세스와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의 기록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이야기 됩니다. 그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가장 부요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앞에 그 세 왕의 부를 합친 것보다 그 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아테네, 그리스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먹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백만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잿더미로 만드는 테르모필레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여러분이 영화 300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배경이 되는 전쟁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 왕들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전투, 그 전투에 의해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이 지게 되고 그 이후로 백여 년 넘도록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페르시아는 망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한 권세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헬라의 가장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20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불과 10년 만에 인도 국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던지, 이를 짐승해서는 빠른 표범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할 정도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 주전 232년 열병을 앓다가 갑작스럽게 33살의 나이로 생을 그대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이제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4명이서 이 지역을 4지역으로 쪼개서 찢어서 나눠서 땅을 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힘을 분산시키고 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왕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두 왕국밖에 없었다고 한 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땅을 정복했던 푸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레오쿠스 왕국 이 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방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집트 땅에 있었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방왕이나 얘기하는 것은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레오쿠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200년간 갈등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그 힘을 견주고 서로 속고 속이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유다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계속해서 5명의 남방왕과 7명의 북방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두 왕조의 갈등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해서 사람들은 이 내용이 이후에 사람들이 추가한 내용이 아닌가 나중에 사람들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 역사가 다 지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집힌 것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 사회사본 가운데 다니엘서가 나오면서 이 말씀이 진짜 오래전에 쓰여진 진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뽑히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과 그 역사를 경영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최종적으로 북방왕 중에서 마지막 끝판왕이 있는데 한번 언급해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싸움이. 7장에서는 이 에피파네스 왕을 교만하게 떠들던 작은 뿔로 표현했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뻔뻔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왕이라고 말했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의 상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 싸움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부터 35절까지 이 앞에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또 왕의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별 볼일 없던 그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를 통해서 왕권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그 왕권을 회복했던 그 왕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8절 보시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안티오크스 사세 에피파네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36절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권세와 재물이 있으니 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과 왕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만 성경의 한 절로 그리고 또는 몇 절로 요약되고 다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은 그 역사가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한 절로 요약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24절 29절 말씀에 그가 평안한 때의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9절에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난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라.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작정된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때와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권세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재물도 있으니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40대인데 10대 때하고 20대 때하고 성경을 지금 보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의 이야기 속에서 10대 때 20대까지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만 경험했던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놀라운 감격 내 인생에서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광야가 기다린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40대 때 30대 40대 이렇게 거치면서 내 인생에서도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학교의 광야를 만나고 군대의 광야를 만나고 직장의 광야를 경험하고 결혼이라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삶이 그들에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만나를 먹는 것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내 삶의 이야기가 이미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역사 속에 있구나. 35절 말씀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 지루한 기다림 그 지루한 연단 끝에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몇몇 지혜로운 사람이 몰락했고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을 통화해서 정결하게 될 것이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간 이후에 여러분 광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가 끝나면 무엇이 기다린지 아십니까?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역사 그대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광야를 통과했어요. 욕도 모세도 요셉도 다이도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마침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한 분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는 가운데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잇고 인간의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잇고 있다는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광야를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와 시간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끝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목회하기 싫다고 도망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냥 직장은 안되겠다 싶어서 크리스천 직장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천 직장에서 일해서 참 감사했는데 경영 방식이 다 허무 세속적인 거예요. 참 그것이 마음에 힘들고 아파서 주님 제발 믿음 좋은 경영자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 좋은 CEO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CEO가 있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에 종교와 관계없는 평범한 직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 세 번째 직장에서는 고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술로 회식을 하고 너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선한목자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진짜 내 인생의 경영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시간이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과 내 시간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빨리 가면 권한을 통해서 그 시간을 늦추시고 너무 늦다 싶으면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다시 끌어오시고 끌었다가 늦추셨다가 하시면서 자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끝에서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 막진한 아이가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칩니다. 걷기 시작한 아이가 참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고 치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아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뒷수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돌 막진한 아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내 인생이 뒷수습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멈추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고 또 뒤돌아서지도 않으며 오직 주 예수님과 그 걸음을 맞추며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재물에 의지하고 아버지 권세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이 시간의 경영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의 타이밍에 그대로 내 인생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아버지 전쟁 가운데 나를 이끄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35절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광야의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가오는 그런 모든 연단의 시련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